파론이 그림자 살수 낙수 난 지금까지 내 기문을 뚫어줄 최고의 보수를 스승으로 모시려고 찾고 있었다 네가 나의 스승이 되어주려와 짐작도 못했던 개소리구나 낙수 일당이 이 안에 있다고 잡는데 지금부터 반언인을 찾을 것이다 내가 질켜도 넌 모른 척해라 딱 붙어있어 살아오며 나를 죽이려는 자들만을 마주했다 나를 살리려 했어 중간 네가 처음이었다 이 정도 거리에서 다시 만나도 너는 살려주마